잭시믹스를 전개하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.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9.2% 오른 매출 493억 원, 영업이익은 13.2% 상승한 35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잭시믹스의 매출은 전년보다 23.4% 오른 461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28.9% 올랐습니다. 지난해 골프회와 키즈 등 카테고리 다각화에 힘쓰면서 기존 2040세대 여성뿐만 아니라 40대, 50대 남성 신규 가입자가 크게 들면서 자산물 누적 가입자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올해는 해외 사업을 강화하며 호실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